안녕하세요 다비치 이혜리입니다. 오늘 앨범 기념으로요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요. 6월 3일, 4일 이틀 동안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저의 첫 단독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번 콘서트에서는요 제가 또 이때까지 들려드리지 않았던 저의 진솔한 얘기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 열심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. 안녕 감사합니다.